최근에 부동산 흐름을 반영하여 분양 당시 가격보다도 더 저렴한 최저가격 매매 조건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큐비코 타운하우스 금매매 안내드립니다. 소개해드리는 이곳은 27개동 100세대로 구성된 대단지형 프라이빗 유로피언 스타일 타운하우스로 사용승인 일시는 2017년 9월 11일 집상태는 분양 당시와 동일한 신축급 새집상태입니다. 분당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2편안세상 테라스 5포 3단지 아파트 옆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전원 환경과 편리한 도시 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1층에는 전용 주차장과 잔디 앞마당 테라스 그리고 100% 개폐가 가능하도록 홀딩도어가 시공된 멀티룸이 있습니다. 2층의 경우 넓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높은 층고 듀플렉스 복층 구조로 거실과 메인 주방 다용도 베란다와 펜트리 룸 게스트 화장실과 테라스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 경우에는 두 개의 방과 하나의 욕실 겸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방에는 모두 붓박이 수납장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메인 침실이 자리잡은 4층은 룸에서도 테라스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욕조가 설치된 대형 욕실 겸 화장실과 별도의 드레스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니 탑층인 5층에는 다락방과 루프탑 테라스가 있어 필요시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나온 금매매 세대의 경우 대단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안막힘 없는 탁 트인 남향조망권을 제공하며 경기 광주 신현동 큐비코 타운하우스 매매 관련 추가적인 상세사항은 동영상과 설명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방문과 안내는 현재 거주 중인 관계로 사전 예약이 필요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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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